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떤 일을 사람 일이라고 구분하고 어떤 일은 큰 일이고 어떤 일은 작은 일이며 어떤 일은 가치이고 어떤 일은 하찮은 일이냐 이걸 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자칫하면 이분법적 상호가 너무 강해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과 속의 구분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성스러운 일이다 이건 교회 일이고 하나님 일이다 그러니 잘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하찮은 일이다 세상 일이니까 대충 안 해도 그만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찮은 일을 잘하는 다윗에게 큰 일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이게 왜 하나님 눈에는 들었는데 사람들 눈하고는 안 맞잖아요 아버지 2세조차도 기름 부음을 아들 여덟 아들 중에 받는다면 당연히 키가 큰 용모가 준수해서 사울과 같은 그런 엘리압에게 그 기름을 부어야지 왜 가장 하찮고 볼품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까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기름 붓는 장면을 한 번 더 보면 어떻게 됐죠? 사멸상 16장을 보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그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별일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일회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는 일종의 의지요 그건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령 체험은 단해적 사건이요 체험적 사건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건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요 의지적인 일이요 그건 지극히 괴롭고 힘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기름보험을 받았더니 어쨌건 뭐 그런 왕궁 출입도 하게 되었어요 가서 수금도 탔고 아니 왕궁 출입이 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 금방 바뀌어요 왕궁 출입 석 달만 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나 다윗은 또 오면 또 그 양떼를 치는 거예요 또 아버지도 그렇지 기름보험도 받았고 왕궁도 출입하게 되었으면 그거는 뭐 일곱째가 하든지 여섯째가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걸 안 하겠다고 시비하는 흔적이 없고 그리고 또 뭐 아버지도 그걸 바꿔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또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는 싸움 어떻게 안 합니까? 여러분 싸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합니까? 싸움 하겠다고 작정하고 달려있는 사람은 못 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평화주의자 잘못하면 헛소리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침략하고 싶은 자의 마음을 엉그럴 때 지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풀어버리고 내버려두면 전쟁은 터지는 겁니다 요새 뭐 아침마다 사사기 보지만은 여러분 사사기 구조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처럼 살고 싶으면 세상 맛 좀 봐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놀랍게도 오늘 다윗이 그 기름 부엄을 받고 여러분 다윗이 뭐 철이 없습니까? 기름 부엄을 받았다는 건 다음 왕으로 예비됐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거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우가 달라야죠 행동거지가 달라져요 목에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너 전쟁에 심부름 나와봐라 좀 갔다 와봐라 지금 그런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심부름 싫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부름 안가요 아버지 저도 옛날 다윗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이제 기름 부엄 받은 자예요 저는 이제 사올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 아버지 모르세요? 저는 이제 그런 거 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앞으로 나가다 전진하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이런 뜻으로 써요 자라는 우리가 형통한 사람 요새 형통하다는 거 쓰지 않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세 번 형통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는 보디바레 집에 있어도 형통했고 감옥에 가도 형통했고 그는 언제 어디서나 형통했다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이 사올이 아 저기 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본 게에는 아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쫄다 망했다 그런 얘기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돼요 비로소 발전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발전할 수 없어요 그건 발전이 아니에요 그냥 착각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가서 들어보면 옛날 얘기죠 뭐 과거의 얘기죠 늘 과거의 얘기 늘 과거 파헤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요 앞일을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발전한다고 그래요 그걸 성경은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바레 집에 팔려갔건 감옥에 갔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는 놀랍게도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아갈지 몰라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걸 믿고 사는 게 형통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무슨 일이 다 잘 돼서 다 잘 되면 간증하겠죠 단에 세워서 간증시킬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 되는 일도 없고 애도 가출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 심지어 교회마저도 단에 세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요 그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미래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아니 다윗 좀 대접 좀 해주지 왜 그 전장태 곡식이나 치즈 덩어리 갖다 주는 걸 왜 다윗을 시키냐는 말이에요 저 같으면 안 가요 다윗은 거기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제가 누워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다윗하고 나 차이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역에 감동되었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 그런 일을 그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 심부름을 그냥 가는 것 이 심부름을 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심부름 할 수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하찮은 심부름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심부름을 가다 다윗이 심부름을 가다 다윗이 심부름을 가다 이 얘기를 생각하는데 그냥 가슴이 뛰어요 이 얘기를 전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심부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심부름 잘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거 하면 내 체면국일 것 같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숨겨두시고 어떻게 일하나 꼼꼼히 지켜보시면 그런 일을 성심생껏 다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신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베이직교의 성도들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이 제발 좀 심부름 하나 정성정성껏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남의 부탁 하나 받으면 허투히 여기지 말고 남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일을 제대로 하자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심부름은 떡떡이 가지고 간 거죠 가서 잘 임무를 마쳤어요 그거면 된 겁니다 더 안 해도 누가 심부름 잘못했다고 남을 할 사람 없어요 그럼 다윗은 현장에서 목격을 해요 골리아시라는 작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사울 이하 모든 군사들이 다 겁먹고 도망가는데 도망가서 하는 소리라는 게 야 골리아 쓰러트리면 이런 이런 포상금이 있다네 골리아보다도 골리아 목을 치면 받게 되는 포상금이 더 관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어쩌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포상금 때문에 다니죠 뭐 뭐 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이런 이런 포상이 있답니다 포상이 있거나 없거나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내가 형편이 나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것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묵묵히 지켜보고 기다리시는데 뭔 일이 좀 되면 열심을 다 했다가 뭔 일이 내 뜻대로 안 하면 교회를 떠나네 교회를 옮기네 그게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도 충성심이 있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다윗은 아버지 이세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골리아스를 상대할 사람을 누구를 보냈고 그 이스라엘 군인들 지금 대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부대는 단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세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이세를 통해서 다윗을 그 현장에 보내서 겉보기에는 이세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버지 이세가 떡하고 볶은 곡식하고 치즈를 보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밖에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걸음 심부름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심부름길이라는 걸 우리가 이걸 영적인 눈을 떠야 살펴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사람이 시키는 일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는 뜻을 분별하는 것 사람이 보내는 심부름이 위하는 그 심부름 걸음에 하나님의 심부름에 뜻이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깨닫는 게 이게 바른 신앙인만이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누가 그걸 이렇게 다 한눈에 직관해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형들하고 얘기 적당히 하고 아버지 심부름 잘 끝내고 형들 잘 있다는 증표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가면 돼요 거기까지가 다윗이 아버지 이세로부터 심부름 받은 목적이고 그거 잘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도 잘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는 그 현장에 가서 골리아스를 보는 순간 그리고 골리아스를 피해서 달아나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보는 순간 그는 직관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쩌면 그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온 목적과 그 자리에 자기가 있게 된 이유를 직관했을 거라는 것이죠 아 내가 그냥 떡하고 치즈 덩어리 하나 메고 왔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아무도 이걸 화를 안 내냐 왜 골리아스처럼 수치를 겪게 하는데 나라 전체가 수치를 겪고 이러는데 왜 아무도 대응을 안 하지 그리고는 고작 골리아스 목을 따면 왕의 사위가 되고 큰 보상금이 오고 집에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그런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하는데 형 엘리압이 득달같이 화를 내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한 성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본 데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선을 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들 앞에서 형하고 다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한마디 조금 점잖은 얘기 한마디 하긴 했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이 심부름이 하나님의 심부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골리아스에게 보낸 심부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골리아스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부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심부름의 목적을 얼른 꿰뚫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아버지 이세에 심부름을 왔지만 그는 골리아스를 보는 순간 그리고 골리아스를 상대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대응을 보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고자 하는 심부름 장소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왜 아무도 저걸 반응을 안 하지? 그러고는 골리아스를 어떻게 할지는 생각 안 하고 골리아 죽이면 이런 이런 포상이 잔뜩 있다는 거네 저는 다윗이 엘리압 이 형과 싸우지 않은 부분 형에게 대들지 않은 부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다윗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모세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하나님을 충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적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에 보내진 심부름의 뜻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뭘 하라고 보낸 심부름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게 간다는 거 다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부름 좀 하다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심부름 좀 하는 게 다 전부예요 그 심부름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싸워야 될 사람과 싸우지 싸우지 않아야 될 사람과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끼리 왜 싸웁니까? 부모지 간에 왜 그렇게 싸우고 살아요? 부모 자식 간에 왜 그렇게 싸우고 형제 간에 왜 그렇게 싸우고 자매들 간에 싸우고 사냐는 말이에요 무슨 심부름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인생에 무슨 심부름하러 왔는지를 모르니까 고작 해야 심부름꾼 주제에 자기가 심부름 시키는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인생의 주인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 심부름 받는다 온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죽으라고 심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라고 심부름을 받았다 이걸 잊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고 보낸 이 심부름 하나 끝까지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심부름 보내놓으면 그냥 정신 다 잃어버려 돈 좀 생기면 돈의 정신 잃고 권력 좀 생기면 권력에 정신 다 잃어버리고 인기나 명예 좀 얻으면 정신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뭐하러 인생 왔는지 다 잃어버려요 내가 인생에 무슨 심부름을 해야 되는지를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이란 뭡니까? 내가 무슨 심부름하러 이 땅에 왔는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거대한 종교 기득권 세력을 갖다가 골리아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과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그 주님께서는 나무라셨고 때로는 저주하셨고 때로는 그들에게 결국 십자가에 박히게 되시죠 그러나 그들에게 십자가에 박히는 그 목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골리아스를 쓰러트리는 게 심부름의 목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쓰러지는 게 심부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각자 달라요 저 사람은 심부름만 한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은 그런 일의 목적을 받고 보냄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일로 보냄을 받았는지 나는 무슨 일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고 무슨 일 하라고 보냄을 받았는지 어떤 심부름 잘하라고 보냈는지 그거 하나 집중하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고 또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귀한 시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심부름 보냈는지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홀리아스에 눈 뜨지 않으면 홀리아스를 두렵게 보이게 하는 영적 실체 영적 배후 세력에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그리고 눈을 떠서 그 영적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끼리 싸울 거예요 여러분 적을 잊어버리면 꼭 우리끼리 싸우게 됩니다 교회가 뭘 하라고 심부름한 걸 잊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엘리아비나 아비나다비나 삼마나 누구와도 형제들과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언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골리아스에 눈 떴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할 실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옆에 무슨 교회가 적입니까? 무슨 뭐 이런저런 교회가 적이에요? 아니요 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 거대한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들과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들과 끝까지 싸울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여러분 저와 함께 붙들고 베이직 교회가 이 십자가의 영광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저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 단에 오기 전까지 기도하는 동안에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자리를 뜨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물 또는 화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물이 포도주가 될 걸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같이 가십시다 저는 지금 서 있을 힘도 없고 병상에 누워있어야 정상적이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증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주어진 심부름이기 때문에 심부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심부름 잘합시다 주님께서 심부름하러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심부름 잘하면 정말 영원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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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